에스겔 18장 20절 켜놓자 에스겔 18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내용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로움을 따라 행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서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살리라 아부의 법을 믿고 행함으로 살리라 살리라 여기서는 정령 죽으란 말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죄를 받아주는 우리한테 너희가 정령 죽으라 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법을 내어줍니다 내 법이다 이 법은 세상에 있는 법이 아니라 내 법이다 내 법을 지켜 행하라 정령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법, 내 의, 내 모든 윤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게 할 생명의 법이죠 주님은 제약을 쫓지 말고 너희 자신의 법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뜻을 따르지 말고 나의 뜻을 따르며 나의 법을 따라 살라 그러면 이 세례부터 너희가 정령 살리라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고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그렇다 행실을 하고 이웃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이웃한테 마음의 상함을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행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해가 끼칠지라도 손실이 클지라도 아버지 법대로 이웃에게 행하였더니 내 겉사람은 우표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설도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길, 진정한 선한 길, 착한 길 정말 변함이 없는 의로운 행시를 행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이 육체의 괴물 같은 법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가 끼치면 우리는 괴물로 바뀌어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거고 육체는 제법을 석긴다고 그랬어요 이 영사만한 자가 내면의 경건함을, 내면의 선함을, 하나님의 열매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육적인 죽음 없이는 그리고 육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슴으로 시꺼지지 않으면 새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괴물과 영사함을 하며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진리로 시슴받고 여러분 안에 영혼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속에서 이 은혜로 끝날 이 진리를 알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해를 받더라도 오히려 이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안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 살게 돼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너희를 나의 법으로 살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법을 믿고 나의 의름을 의지하여 너희로 믿을 보이며 이 땅에서 행하라 그러면 정령 살리라 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제약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오 아비는 아들의 제약을 담당치 아니하느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악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어떤 악인 있자도 그 제약을 떠나 돌이켜 내게 돌아와 내 모든 위대를 지키고 내 법과 내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떠나 죄악에 있으면서 자기 욕심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윗 가운데 있으면서 하느님의 법을 따라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하느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없는 인간이 아니고 죄를 지는 게 나한테 더 쉽고 욕심 내게 더 쉬워요 이런 불만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아버지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기에게 악한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를 거기서 참소하고 자악하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은 일교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행위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며 제 악의 울가미로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소 여러분 자신을 비하 여러분 자신을 자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을 보고 여러분이 참소한다고 해서 자악한 데서 해결될 건 하나 없어 여기 떠 있듯이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가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악에서 떠나라 너를 재짓게 한 모든 악에서 돌이켜 떠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들어와 내 모든 위례를 지키고 내 법과 흐려하면 네가 어떤 악을 했을지라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나의 법을 따라 나의 위례를 따라 나의 의름을 따라 향하는 네 과거의 죄는 내가 기억차냐 영광 그러므로 22절로 말씀하십니다 그 범죄한 것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주님한테 기억함이 되지 않으냐니 그 행한으로 인하여 살리라 듣고 깨닫고 아는 처는 자가 될래요 아니면 행하는 자가 될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처하며 자기는 깨닫고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상대강은 그 깨닫는 대로 행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게 바로 갇힌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듣고 깨닫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행치 않으면 그 깨닫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행함의 깨달음은 바로 여러분들을 실상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깨달음으로 다 얘기해요 여기서도 주님이 표현하잖아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법을 행위해야 된다 나의 법을 지켜 행한 그 행위로 인하여 살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오를 가면 신민에 갈 준비해야 돼요 거둬주면 속을 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밤을 때리면 맨밤 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행함으로 인해 살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거둘을 주고 나면 속옷 달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거둔 내어준 것도 너에게 크게 그때 속옷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전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들을 다 초월해서 속옷을 주려고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은혜에 변함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피 흘림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거둬주를 내어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속옷까지 취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속옷도 내어주는 일을 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주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정말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감은 심리 가지고 오리판부터는 왼밤 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 되려고 하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야 네가 변함없이 나의 법을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속옷을 내어주고 심리를 가지고 면밤을 대게 되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을 볼 거예요 할라루야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 예수구스토의 흔적을 신인자가 되고 이제 여러분의 사는 자는 영원한 예수구스토 알파오메가 그분 외에 살지 않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 땅에 태어나 살았던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죄를 범했던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자신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계신 겁니다 자아가 없는 것 이 세상에 신들이 없는 것 이 세상에 주들이 없는 것 구속하신 주만 계신 곳 왜 우리의 시작은 주님이었고 우리를 이렇게 상자가 되게 한 것도 주님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한 분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할 자는 그분 외에는 단신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것은 너희가 속을 줄 준비 왼밤 될 준비 그리고 심리할 준비 하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할 때 막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너는 오히려 행할 준비라는 거예요 그때 되고자 하지 않으면 심리 가지고자 한다면 속을 주고자 하지 않다면 거기서 은혜가 멈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멈추지 못하러 너는 준비해요 초월하여 나의 은혜에 따라 행하면 너희가 주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함을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자체예요 여기서 행한 의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거룩과 명 그분의 계명 그분의 법을 따라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은은 그 법의 행함의 의예요 그것도 하나님 법의 행함의 의 이것은 인간이 행한 의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생명을 따라 행한 행이기 때문에 그 은은 여러분의 육체 행위로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의죠 그래서 행한 행위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여 행해서 얻은 의로 인해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청호토록에 의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믿고 내 법을 지켜 나의 법대로 행한 그들은 행한 그 의로 인해요 그 법을 따라 행하면 얻을 건 예수뿐입니다 그 의로 인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많은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백문이 불행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를 뒤를 따라봐야 깨달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하고자 한다면 그분에게 믿음을 보인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할 만한데 저 사람이 싸울 만한데 저 사람이 저 심상에서 저들한테 뭐라고 할 만도 한데 그냥 당하기만 하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므로 그들과 같이 진천을 싸워서 얻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만 보이며 그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볼 겁니다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분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나면 여러분의 종기이 될 자는 예수뿐입니다 성교는 그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호로 말며마 우리 죽은 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결국 우리 안에 진리가 서야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법을 지켜 모두 안에서 돌이켜 떠나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한 행위로 말며마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 행한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악을 행하는 욕심을 내는 탐욕을 내는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게 되냐 예수 민자로서 재산 받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내며 탐욕을 내며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의 위익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산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와는 뭐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권을 휘두르며 그 권을 남발하면서 자기 위익을 챙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머리 쓰고 겉모술 수가 난무하고 이 편 저 편 나눠지고 이 파 저 파 나눠지고 자기 권세를 위해서 나눠지면서 형제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 싸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의인이 세상 싸움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악인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살지 못한대요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네가 나를 믿는다 해도 천국들 한 거 아니다 하나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들 한다 내가 아무한테나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거다 나의 계명을 시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향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이름으로 선장도 못하고 내 이름으로 주의 동농도 못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출신하고 내 이름으로 건넝을 한다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라 네가 그것이 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선장도 못한 거고 네가 건넝을 한 거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다 네 모습은 그러한 일을 한 것뿐이지 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라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자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자기 위기를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을 행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은 보면 살펴보면 없어요 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성공을 위한 일을 하는 거지 보면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두 안에서 돌이켜 떠날지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다를 것 없이 산다면 너희가 살겠느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함은 말으로 아버지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그 가치함을 따라 그 교훈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행하는 자예요 그것은 먼저 자신한테 인수한테 행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의 법은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안 될 수 없어요 왜? 제 법을 섬기는 자신이 맨날 걸려요 욕심 안 나오자 하는 나에게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모든 걸 주고자 하는 나에게 주지 않으려는 자가 있고 오히려 내가 멸시받으면서도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도 내 자신을 챙기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기적인 이 교만과 오만한 자신을 보고 있고 죄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데 죄인을 정지하는 자신의 숨은 교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려면 자기에게 그런 걸 느끼는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럴 때만 보이니까 아버지 명도를 하려면 잘못된 내가 보이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법을 따라 행하려면 잘못된 모든 모습만 보이냐?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 여러분한테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 행하려면 십자가에 져야 될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자신을 내려놔야 될 자신을 그리고 자신을 떠나야 될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도의 진료 생명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깨달을 거예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피혈림 없이는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거예요 원하는 것을 행 찾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아버지 명도를 행하고자 하나 내 몸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죄악만 발견된 아니다 내 주 예수여 나를 도와줘서 그 악에서 나와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에게 위크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 진리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해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천하만국 영광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고 자존심이 상을래야 상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광을 주는 세계예요 그것이 육체의 위기입니다 얻으면 그걸로 다가와 이 영광을 주시라 하고 자신을 미혹합니다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얻으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내 주의 영광이 비하면 그거는 배설물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인 거예요 왜? 예수를 얻고 자산의 예수만 종기대경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치열한 영토전쟁을 벌인 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사망의 재로로 사도바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정하자는 나에게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사망음에서 이 비참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몸은 죄만 섬긴다는 거예요 죄만 섬기기에는 자신의 육체를 예수 믿고 하느님 앞서 따라 행하오자 한 자신에게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해도 너무하는 행실 고도를 주고 나면 속옷다는 행실 오늘 밤을 대면 왼밤에서 대달라는 행실들 오리 가면 심리하다는 행실들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고 사도버리 정지하게 되면 자신은 다시 괴물을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렁같이 불굴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행이며 극리로 행이며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며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그 모든 죄악에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는 주님을 본 사도바울은 주님의 인내심을 쫓아 주님의 인내를 배운 거예요 사람이 인내하고는 견딘다 육체 행하며 인내하고 견디미 아니에요 아버지 법을 쫓아 행하는 성령이 인내고 성령의 오래 참음이에요 사도들이 표현하는 표현은 인간의 인내와 인간의 오래된 림이 아닙니다 제기를 따라 영혼을 대하고 진리에 따라 행하는 우리가 진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인내하고 변함없이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때마다 그 인내를 얻고 그 인내를 따라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도바울에게 이 인내를 따라 그 은혜를 얻고 이 인내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신이 죽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인내와 이 오래 참음과 아버지의 명도를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죽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초월하며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이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에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죽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버튼히 살아있는 한 아버지의 명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우린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린 그 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할 수 있기에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음이다 날마다의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 명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소멸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마다 죽음은 죄기를 따르기 위해서 죽어야 될 자신을 항상 소멸시키는 멸절시키는 상실시키는 자기를 비우는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은 애사람을 종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명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던 자가 여러분 자신이 난 애사람 죄를 받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가다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위기를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해야 될 자가 환경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고 내 육체의 위기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때 자신을 돌아본 동시에 하나님의 명에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망한한 법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행하는 법으로 보이고요 왜? 세상을 분밀하고 세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여권을 찾고자 하는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자신을 도로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재상 부리고 말로만 십자가 십자가 하고 떠들래요 아니면 백문이 부리니라고 십자가 지는 자가 달래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손실을 보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이룰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고 가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를 제대로 믿는 자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도 명의를 얻고 있고 예수 믿고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지 왜 비참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못 살아 살라도 돈을 준다 해도 난 그렇게 안 산다 말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 따라 못합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따라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행위는 절대 따라 행하지 못해요 믿음 없이는 주님을 믿기에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까지도 뛰어넘어 하느님의 명도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 받고 침해튼 받는데도 자신을 도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는 동시에 자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걸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봐버립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부끄러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장소예요 아버지의 명은 영원합니다 거기서 자신을 찾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명도로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권과 환경으로 따라서 행동합니다 우리는 여권과 환경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명도로 행하는 자예요 이러한 여권 때문에 하느님의 명도를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명도를 할 수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봐버리고 우린 하느님의 명도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명도로 행하는 예수는 그 영어 속의 종기이 돼도 하느님의 거룩한 명도로 행하지 않게 할 그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더라 그리고 그 존재를 창조한 그 태초의 주님만 그 존재에게 있고 이제 그 존재에서 다시 육체가 되게 할 존재를 찾지 못할 죄악이 종결될 때래요 그리고 그로 시작한 존재 안에 예수만 영원토록 종기이 되는 거래요 그분의 명도로 행하며 하느님의 뜻을 이룬 예수만 그 영혼 속에 영혼이 종기이 있으리라 영구 주님의 영구가 그 영혼이 하느님을 이루는 날이에요 있다가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라지는 날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지금도 잠깐 표현하지만 하느님의 고륵한 명도로 행해야지만 영혼할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의 하느님 명도로 행해야지만 영혼한데 하느님 명도로 행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큰 문제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느님이 영혼이 산댔으니까 우리는 영혼이 살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도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성교에 보세요 죄악은 영혼이 못 살아요 죄악은 하느님한테 심판받아요 그건 타락한 존재자가 되는 겁니다 신이 되면 뭐예요 타락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영혼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영혼함은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 영혼 자체가 영혼한 거룩함이고 무한한 거룩함입니다 어둠이 없는 빛이고 그게 영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한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영혼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도로 가야지만 영혼히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 명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걸 지키다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끊어지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맞는 영혼함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영혼함입니다 그래서 단녀석 구상 제약이 종결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이 명을 이해하지 않게 할 우리의 모습은 죽어 없어집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명도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종결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명도로 행하는 것이 내 영혼 속에 자연스러움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이 자연스러움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형사에 따라 그분의 모양으로 지인받은 모습의 회복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을 영혼이 잃어버릴 육체의 자아 바로 우리 자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멘 원래 우리 자신은 없었어요 아멘 우리 자신에게 있을 자는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이 나하고 내가 그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은 한 영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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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혼 행함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것까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명도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우리 자신한 자아 우리 자신한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그 진리를 떠나 십장을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 행하는 모든 가장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살 수 없는 이라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리 따라 행한했던 의로움은 내가 기억하지 않고 지금 바로 그 의를 떠나 악한 일을 하는 네 자신만 내가 보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이되게 내가 더운 행시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만 기억하겠지만 주님은 방금 말한 그 의를 떠나 그 의로움을 떠나 그 경건한 행시를 떠나 여러분이 죄를 저지는 죄악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게 할 방법은 그분의 법과 의와 그분의 모든 위를 지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을 행하는 모든 가장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주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래요 그가 범한 그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도가 우리 표현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재산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해서 네가 은하리 했다고 제 가운데 살리요 그럴순 허물이라 아멘 이제 만백성이 죽기로 돌아와야 되는 걸 깨달을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만백성은 그를 때 제 갈기로 갔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믿음을 따라 각자 제 길로 간 거예요 이제 이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자신들이 이제 죽기로 돌아올 때라는 걸 깨달을 때고 자기가 행한 모든 지약에서 돌이켜 이제 그 지약을 떠나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 지고 행할 때라는 걸 깨달이 됩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행하세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다다를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천국도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짓종입니다 그러한 종들은 돈 욕심되게 만들고 자기의 명예와 명성과 세상의 천하만구의 영광과 부여함을 얻게 하는 축복을 줄 겁니다 그 종 100% 거짓종입니다 그리고 우상순배종이고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을 해방하는 애국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걸 가르침 받고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이 길은 여러분 개개인이 천국에 이르게 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믿어도 말씀은 믿으세요 그럼 믿었다면 그 말씀을 쫓아 행하세요 그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길은 없어요 영광 그러면 25절로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에 공폐치 않다는 도다 그래서 말씀으로 따라 복음으로 따라 제 일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손실이 많이 커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주기만 해야 되고 베풀기만 해야 되고 허물 덮기만 해야 되고 용서만 해야 되고 손해를 끼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해도 너무해도 희생만 치러야 될 우리 이 모습이 헛되게 보이고 손해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 보면 하나님이 공폐치 않고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데가 더 잘되고 잘못하고 있는 데가 도와주고 나면 배반하고 떠나는데도 자신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 이건 뭔가 공폐치 않습니다 저들을 부여해주고 자신을 가난해지고 저들을 유명해지고 자신을 문명한 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공폐치 않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보는 시야입니다 이 법을 따라 행하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폐치 않다 한도다 여기서 주의 길은 뭐예요? 아버지 법과 의로와 모든 윤리와 귀를 따라 향하였더니 그 길이 주님 길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법을 따라 행해야 될 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님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 윤리에 따라 이 귀를 따라 하느님 명대로 이 법대로 행하고 나면 생명의 법인 걸 알게 되고 그 생명의 법이 바로 주님 길인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도원은 표현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만문의 칠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은 악인의 편이고 의를 지키고 의를 따라 행하는 너를 오히려 주님이 하늘처럼 보이느냐 자세히 보아라 네 겉사람은 우파라 네 속사람은 영원히 누릴 하느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해지고 있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걸 가졌다 해서 그것이 주인이 아니니라 그 사람이 모든 부여함으로 권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살고 있느냐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만 누릴 뿐이다 그들은 앞으로 더 이상 누리지는 못하고 그들은 형벌을 피하지 못하니라 하지만 너는 나로 인해 영원히 누리니라 반응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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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하니 시원하니 아멘 이것이 영원히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실상이고 보는 것을 바란다면 믿음으로 참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행하였더니 그분이 이렇게 되기하리라 하는 그 은혜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봐라 그럼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목숨을 잃어가면서 모든 걸 잃어가면서 믿음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속사람은 거짓말 못합니다 겉모습으로 표현하 믿음을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속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룩함과 깨끗함과 신성의 일 진실한 은혜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므로 내 마음의 준실은 하나의 평안이 있다 내가 이렇게 속사람이 풍성함을 누린 적이 없다 속사람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영적인 그 길을 가는 나들은 벌써 속사람 속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내면의 은혜를 받은 속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폐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속사람의 확승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평안과 평강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모든 걸 잃고 만문의 찌개같이 겉사람이 후폐되어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도 내 속사람은 주지는 평안과 안심을 주고 있어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마음이 편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영적인 사람은 그 내적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라날라 새로워지는 자신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속사람을 풍성게 하고 새롭게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주름을 향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실상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 모든 자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잘 것이라 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그 줄의 것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십자가의 진자는 이 세상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가 누리고 있고 자기는 모든 것을 잃티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 편이고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신의 것이라는 자들은 하나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고 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주를 믿고 속사람으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삶을 버리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보니 이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의 끌어진 자가 아니라 돈의 주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토록 욕심을 내고 탐용을 내며 그것을 얻고자 전쟁할 일도 없어요 왜? 이제는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입증되는 게 뭐냐면 그걸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욕심을 내겠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욕심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지 다스리는 자가 욕심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중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다스리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약을 받아들여 욕심을 내는 세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세계는 다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거다 해도 주님은 그것을 자기 것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욕심을 낼 필요 없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지 욕심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이 장래가 이 미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이 세상은 잠시 후에 살아야 되는 세계예요 이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정하며 네 영혼을 골감 속에서 나로 맞추고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다스리며 나와 함께 추가하며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 되는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쫙 들어보시면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길이 공폐치 않다는 도다 이스라엘 족사가 모두 믿는다더라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폐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폐치 아니한 거 아니냐 여러분의 길이 공폐치 않지 주님의 길은 공폐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이 길을 안하고 자식들도 똑바로 못 기르고 나의 손실이 크고 남의 자식들은 사주고 다 사주는데 내 새끼는 하나도 못 사줘 하느님이 공폐치 못하다 하지만 사람이 육적으로 보면 그건 하느님한테 불만을 가져만 해요 그런데 영적인 자는요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됩니까 남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리고 내 새끼한테 사주고 싶으면 내가 못 사줘 내 새끼는 사달라고 찡찡거려 그런데 내 새끼한테 알려줘야죠 그 썩을 것을 포기해라 네가 얻어봐야 잠깐 누릴 썩을 것뿐이다 거기서 그걸 내려놓고 이 진리를 따르라 그럼 하느님이 썩지 않는 것을 주지래요 나 자신을 보려고 가족을 들어보고 세상을 돌아오면 절대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살고자면 네가 죽고 자라 네가 죽고 자면 살리라 아멘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이 죄악을 행하고 이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이나여 죽을 거래요 의인이 죄를 지으려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잘못성이 괜찮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운을 죽게 만드는 누르기 될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될 거예요 이쯤은 되지 않겠나 그때가 쓴 줄 알고 넘어질 때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사악한 영악한 마귀의 마술을 알아요 물러가라 하면서 주만 섬기고 주만 경배라 했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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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 믿는 우리한테 지금 유익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건 이야기 아닙니다 행하자는 우린 죽어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제일 따라 행하는 행위예요 십자가 지은 행위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는 행위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게 뭐 있어요 그렇다면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 떠나세요 아멘 아멘 안금은 구원 받았던 은혜 안에 있다 해도 여러분이 행한 채로 인해 죽을 겁니다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나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이 죄 중에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고요 주님이 아닌 돈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행한 행위는 그 죄예요 아무리 큰 은혜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행함으로 당신을 죽을 겁니다 아멘 깨달자 깨달아 임치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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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길을 가려면 주를 믿고 주님께 믿음 보유할 때예요 주를 믿고 그걸로 믿음 보이지 않는 자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죽은 자의 행실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주를 믿는 자고 주를 믿는 자가 주님께 믿음 보이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믿음 보이니까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제약에서 주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뭐 강제로 이끌어내거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자원하는 자 그건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의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제약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않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믿는 자들은 이르기를 주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않냐 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진정한 축복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고 열정을 냈고 땀 흘려 수고했고 주를 위해서만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를 저지른 저들이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나면 하느님 복을 부어서 잠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잘 되게 합니다 그런데 난 당신을 위해서 저들에 비하면 많은 희생을 했고 저들이 죄를 짓대 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저들한테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의 고백입니다 특히 영적인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이 세상의 복랑을 누리게 하는 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린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린다는 것은 나의 한 일에 복을 다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이 세상의 축복을 원하지 않아요 속순하며 축복을 원하지요 목사님 속순하며 축복이 뭔데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만을 구하여 주님을 알며 행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나타남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의 비밀이라는 자 내적인 백성 영적인 백성 십자가의 백성이에요 이들은 보이는 걸 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원하고 그들은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와 함께 골고루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몸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고자 죽는 길을 덕크하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내가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으리라 했던 열정이 넘치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 육체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구하고 바로 주님의 길을 가서 골고루도에서 십자가의 일을 그들은 마친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내가 변케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고 있어요 외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라는 것은 공평치 않아 보입니다 왜? 세상에서 손실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존재의 손실은요 세상에서 손실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존재는 더욱더 복을 받고 더욱더 풍성해져요 육적인 존재들은 세상에 풍성이 없으면 복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는 세상에서 골고루다의 십자가 못밟기까지 모든 걸 잃고 또 잃고 만문의 직기에 직기가 되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완전히 잃어버리는 끔찍해지는 장소까지 다다란 자는 그 은혜까지 다다를수록 그들의 내적인 영적인 종은 엄청난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공평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육체를 사랑하는 자기 위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이 은혜를 따라 이 법을 따라 이 의를 따라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편한 겁니다 이 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것을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육체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려면 육체 가운데 살지 말고 여전히 육체를 떠나 나보다 육체를 죽이며 진리를 따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 생각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처음 시도도 제대로 안 해본 자들이 주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며 투덜어내며 불만하며 다 뒤로 무너갈 걸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또 맞사하십니다 네 길이 공평치 않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러한 불만과 그러한 것이 이런 것에 원망이 나온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알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헤아리려고 그러고 네가 내 앞에 나올지 알아야 그러므로 3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주의 영원 마누라 이스라엘 족소가 모든 민자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 것입니다 네가 어떤 행신을 살았고 어떤 믿음을 행하였고 어떻게 네가 행하였는지 내가 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국문할 때 내가 그 빛을 비춰 너희의 죄악을 다 알게 할 때 네 영원함을 알게 할 때 네 현실을 알게 할 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아멘 모든 죄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국문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선했는지 여러분이 행한 행신을 다 잡아내는 자리예요 아멘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의 각 사람 행위를 다 밝히 보여서 그 죄에서 돌이켜 그 죄악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왜? 아멘 법과 의론과 모든 위례를 따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잘못을 잡아내면 좋은 게 나쁜 게 결국은 그 죄에서 그 죄를 알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악을 떠나 돌이켜 떠날 때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주님은 마스터시입니다 나 주여호와 마누라 모든 믿는다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국문할 날이 올 것이래요 너희는 내가 국문할 때 빛을 비춰 네 자아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자 너희에게 빛을 비출 때 또한 생명이 맞서는 빛으로 너희 땅을 비출 때 어두워하는 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때 어두워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돌이켜 회귀하고 모든 죄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한 적 죄악이 너희를 폐망케 아냐리라 너희를 죽게 할 그 죄악이 너를 폐망케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죄악이 여러분들을 폐망케 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놔두지 못하는 거야 나 주여호와 마누라 이스라엘 족서가 모든 믿는다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귀하고 모든 죄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한 적 죄악이 너를 폐망케 하지 못하리라 죄악이 너를 폐망케 하지 못하리라 죄악이 너를 폐망케 하지 못하리라 내가 각 사람 행한 모든 행위의 죄악을 내가 국문할 것이다 그 죄악이 죽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32절로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애살을 버리고 제로직대한 네 자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민자들아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정말 예수를 믿고 종교한 자가 되고 예수 믿고 재산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 속에서 제 가운데 죽으려 하느냐 어찌 거기서 죽으려 하느냐 그 죄로 죽으려 하느냐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쫓다가 그 거룩한 죽을 맞아야 될 너희가 어찌하여 죄로 인해 죽는 자가 되느냐 나 주여가 마누라 죽는 자의 죽은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야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찐니라 살찐니라 바다자 바다이 치워자 바벨 바벨 의인이 죄를 보면 그 죄로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따로 없었고 청구 못들은 것도 죄 때문에 못들은 거예요 예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를 종기되게 해야죠 왜 죄를 귀하게 되게 만들어요? 죄악이 주인 되게 만들고 그 죄로 내 표명하고 죄로 내 죽는 거야 깨달지니라 이제 영사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죽게 할 죄로 싸워야지 힘이 자동이잖아 죄와 필요로 싸워라고 이러한 날은요 노아와 애녹이 여기 있다 해도 뭐 단열이 있다 해도 그들만 구원한 날이에요 진리의 딸 행하여 자기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결국 주인만 해서 행하게 하여 자신들이 구원한 날이에요 이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명심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잘 믿고 여러분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산다 아니에요 각각의 자기 행위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서 제대로 깨닫고 이제라도 죄악으로 인해 표명치 않도록 아비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습을 그동안에 순정치 않고 온전히 믿음 보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깨닫고 행하지 않았던 거 이제 유튜브 말씀 나간 거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가 말씀 다 들리들릴 거야 빨리 깨닫고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한테 엄청난 풍요람이 오는 일이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